여러분 안녕 조나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또 화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예요 약간 저번 영상과 데자비 뭔가 하시겠지만 저는 귀걸이 또 다르고 지금 5월입니다 벌써 5월이 밝았어요 여튼 그래서 과잠 이제 나왔는데 과잠이 왜 5월에 나오냐면 저희 학과가 인원도 적긴 한데 뭐 여튼 저렇고 저렇고 일이 있었나봐요 저는 학생애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마침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요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입고 바로 옷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 학과 과잠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레요 뭐에 입을지 그래서 오늘 과잠 입으려고 일부러 흰색깔 입었어요 2시까지 가방에 오라 했는데 지금이 한 1시가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가 거의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죠? 아 이번에 단발 치면 안되는데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단발을 자꾸 치고 싶어요 나가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사진발이 잘 맞아가지고 셀크를 화장창 찍었습니다 마스크 끼려고요 엄마가 마스크를 새로 사왔는데 너무 오리주둥이 같지 않아요? 오늘의 OOTD 밑에는 와이드 팬츠를 입었습니다 위에는 새로 산 블라우스 같은 걸 입었고 나가볼게요 마스크 착용으로 인플레이션 중이여 여러분 과잠을 받았어요 색깔 진짜 이쁘죠? 여기 저희 학교 무늬가 있고 위에는 학교 이름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기는 저희 방이거든요 귀여워 귀여워 런업을 하실 경우에는 사은끔 꼭 잠이 쓰셔야 가능하세요 됐어 됐어 마음에 든다 옷을 샀습니다 옷을 많이 샀어요 지금 네 저희랑은 제일 비슷하게 된다 방금 잠을 못 사는 옷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많이 샀지 않아 왜 많이 사보이지 않아? 그 남의 및 아니야? 어 남의 및이야 및이잖아 짜잔 이쁘다 진짜 저도 짜잔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여야지 옆에 서서 한 바퀴 돌아보실래요? 네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오 지금 대학생 같아 나 여기서 학교 질러줬어 새끼 대학생인척 하네 아쿠아틱 라이프 메디스 왜? 없어 보여? 새우 멋있던데 수산생명 의향이 됐다 아쿠아틱 라이프 메디스 짠 여러분 똥이자 멋있어 얘는 주디 얘는 그 바지 바지가 보여 바지가 그 페파리 얘도 바지가 모양 있어 진짜? 아 아이스크림 같은 모양인데 이거 뭐잖아 주디가 개발바다 모양인데? 아니 그래 이거 엄청 큰 거인나라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토끼와 알바스 나눠서 만들잖아 아하 그래서 번데서 살펴볼게요 뭔지 알지 어 맛있겠다 저희가 시킨 파스타예요 밑에 이 밥이 신기해 얘랑 얘랑 개먹는 거고 여기는 파스타 아이스크림 음 맵다? 음 음 맛있어 야 너 어디서 좋아? 뭐하잖아 야 맛있어 음 음 근데 적합이 다행히 힘들어 야 얼마 전 배웠거든 야 이제 야 너 이제 스무사네 이제 배웠다고? 애도가 아니 면이 아니지 면이 언니 뭐 살 거야? 이거 하나 샀다 이거 맛있을 거 같아 월넛 딴 이거 맛있을 거 같아 클래식 버터 클래식이랑 이거랑 아니 파스타니까 좋아하잖아 이런 거 어 그렇게 하자 어 세 개 여기 뭐 먹어 어 오 언니 여기랑 잘 어울린다 라이고 레몬 케이크 너무 멋있을 거 같아 레몬 케이크 하넘 다 맞아 어 잘한다 엑시트요? 헉 그래서 5천원인가 봐 그게 하나예요 아 진짜요? 노 이쁘다 여러분 귀엽죠 여기 저 똥이 똥이 잘못 샀어요 아 언니도 보여줘 제가 언니 누워있는데요 언니는 주디예요 주디 주디 언니가 지금 내 모든 빛을 뺏어가서 내가 꺼매줬어 어 내가 너무 할보이니 주디 뚱이 여러분 제가 편하게 입으려고 라지 샀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긴 한데 귀엽습니다 너 입으니까 너무 집게리아 사장 같고 이렇게 좀 빼 입으면 조금 큐티 큐티 아닌데요 뿅인데요 나 잘하는데 아니다 좀 긁어야돼 아니 아 힘들다 아닌데요 어 잘한다 뜻밖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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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휴대폰 소독했냐 아니 휴대폰 소독해서 아 더러워 언니 어차피 나도 깨끗하단 말 안 하잖아 여러분 짐이 너무 많아서 택시를 타고 싶으러 왔어요 우리 배부르게 안 먹었어 배부르게 먹었는데 너무 많이 걸어서 배가 꺼졌어 얘만 나는 배부르다 나는 케이크 먹을 거야 나 지금 생리 전이라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 나 진짜 거짓말 친해졌어 언니 나 레몬 케이크 먹을 건데 같이 나가자 왜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세각이 교대 첫번째 교대의 마음 나 공원 아니야? 빨리 나와 레몬 케이크 응 근데 사면에 새로운 파스타 집에 왔는데 너무 맛있었어 쭈디 식사해 쭈디 대박 내가 원하던 맛이야 나 케이크 싫어 왔는데 진짜 맛있어 대박이지 레몬 케이크 레몬 케이크 레몬에이드 너무 좋아 엄마 나 크로클 먹어도 돼 언니 먹어 먹어 아빠 우리가 아빠 좋아한다고 초코맛 사왔어 쭈디야 쭈준 커피 한 잔 나와요 커피 한 잔 나와요 커피 한 잔 나와요 나 그댄 부분이 제일 싫어 콩에 쓴 커피 그거 너무 싫어 콩에 쓴 커피 콩에 쓴 커피 깨먹어 진짜 쭈쭈쭈 쭈쭈쭈쭈쭈 엄마 모르나 엄마 쭈쭈 알잖아 쭈쭈니 노래 이렇게 부른다 저렇게 부른다 저렇게 부른다 다 말해 크로클 너무 맛있게 즐겼다 근데 진짜 놀랄 걸 진짜 맛있게 벌써 놀랬나 봐 응 초크 진짜 맛있다니까 아까 자리 안 쓰셔야 되는데 조금만 옆으로 좀 이동 아 삼촌 삼촌 없는데 여튼 미소를 찍고 봐 왜 그래 난 음식 좋아해서 왜 맛있냐 남도야 아까 파스타 먹고 배부러 죽겠다며 파스타를 시키면서 갈비 조합을 하나 시켰거든 응 그중에 내가 세 개를 먹었어 응 얘가 일곱 누운거네 근데 그 와중에 그것도 먹고 파스타면 또 지가 다 먹었어 엄마 억울해 다 먹진 않았어 엄마 진짜 방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이쁘지 않아? 영혼이 없는데 여러분 안녕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어버이날 하루 전날인데요 내일 외할머니 집을 가기로 해가지고 저랑 언니랑 오늘 어버이날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저희가 선물 안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데 깜짝 선물로 꽃다발이랑 언니랑 드릴 예정입니다 곧 언니가 올 것 같은데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마일감자 구워야겠다 아 아 너무 예쁘잖아 구워 먹을걸 이거로 올리는 거야 마일감자를 잘 먹네 응 내가 마일감자를 해서 아빠도 마일감자를 안아 옷이네요 어 뭘 봤나? 선물이다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다 오 자 망건이 선물이겠다 우와 이게 선물이 아니라 같이 선물이지 어버이날 선물이니까 오 오 뭔데 꽃이가 나 뽑힐러 앉았는데 하하하 선물 준 사람한테 어머 왜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오 돈도 인다 하네 좀 열어봐 오 나도 같이 열어봐 아 열어봐 권재범 시험 열어보세요 너 감독에서 막 눈물 흘리는 거 아니가 준비해라 빨리 눈물을 흐렸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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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꽃을 안 좋아한다 해서 우리가 돈으로 준비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너 이거 또 프로그램 해야 돼. 아줌마들한테 자랑해야 된다. 아니, 와봐라. 아, 찍어주고 올게. 너 진짜 자랑쟁이. 아줌마들 다 자랑쟁이들이다. 다 자랑해야지. 딸 잘 남았다고 부러워가지고 애가 그래야지! 아까 꽃 보리니까 하나도 안 좋아하는데 네. 한다? 저희 기념을 쯤에 꽃을 가줄 거다. 싫어하지? 분리수고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별로 안 하는 거야. 엄마가 이거 어떻게 갖다 버리려면서 버릴때도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예쁘다. 진짜 예쁘다. 밥 먹을까? 응. 우와. 자기 목숨 챙기고 있는. 내가 보고 챙기고 해야지. 아니, 기념으로 가지고 있냐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10만원도 충분한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10만원 주라? 자기는 내한테 10만원 받고 그 비닐도 떼갈 사람이야. 내가 다 안다. 아빠 신뢰도가 왜 그런데 집에서. 아빠가 만원을 떼가서 여기는 첫 잠. 엄마도 할머니한테 저런 거 해드리지?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 비눗옷도 쓸 때도 없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 엄마. 우리 속 상하다, 진짜. 말이야. 언니, 소나기 힘으로 되겠네. 그걸 뿌르겠다, 그냥 이걸로 해. 아아. 왜 케이크 깔으면서 싸고. 야, 그럼 이걸로 어디. 엄마. 이거 왜? 아니, 소나가 셋이랑 나빠지래. 내가 언제. 엄마. 네랑 이거 같이 먹자. 어? 케이크는 어디서 주문했냐? 투썸. 소나야. 어? 레몬앤드 뭐 하루종일 타나. 엄청스럽게 타네. 맛있어. 아, 떠오르렀린다. 맛있어. 근데 얼려 먹자. 응. 나 케이스 이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닌데. 너무 맛있다. 야, 너 맨날 뭐 먹을 때 그러잖아. 케이크 싫어하는데 진짜 맛있어. 달들이 최고. 맞네. 어떻게 하냐. 진짜로? 응. 지금 몇 번째 보고 있는데. 아쉽네. 내 발이 나왔네. 여러분 안녕. 지금 저는 외할머니 집에 가기 위해서 머리를 묶었습니다. 이 옷은 저번에 그 언니랑 자모사로 갔날 산 옷이에요. 이쁘죠? 이 영양제랑 사촌동생 줄 그때 받았던 루피 퍼즐을 챙겼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에코백에 이걸 들고 가라는 거예요. 굳이 제 가방으로 옮겼어요. 가서 사촌동생을 놀아줘야 되거든요. 시간이 나면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아마 동생 놀아주느라 바빠서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습니다. 또 갈게요. 맛있겠네. 금방 나온 거? 응. 잡았다. 떡 사서 저거 양념만 넣으면 되는데. 양념 괜찮나? 해줄게. 떡볶이 양념만 넣으면 돼. 빵. 진짜 빵 좋아하나? 아니. 나 땅콩 버텼다. 질힍이 딱 할머니둘네. 얘는 땅콩 버텼다. 얘는 땅콩으로 뜨나는 거 아니야? 2,400원 이라고. 420원. 오늘은 완전 여름 룩이야. 이쁘게 가 Narr ceremony. 보셝은 룩. 이거를 잘 쓰지? 오늘 한 번 더 볼까? 다행히 무섭다, 진짜? 여기 뭔가 발이 앗쓸라지. 맞아 꽃 진짜 이쁘더라 날씨 너무 좋다 기분 좋아 날씨였습니다.